마로키 티비의 마로키 마로키입니다. 마로키 티비는 이렇게 잘하질 않아요. 제가 마로키를 좀 싫어하기 때문에. 지금 친손을 친손을 할게요. 오늘은 대행위. 이번엔 대행위께서 일을. 엄마. 여기 놓으시고 하나 까지 합니다. 아 맞네 까가지고 엘리스트 등에서 널 이걸 넣을게요 님도 타워 하나 끼야죠 어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아파요 저 귀 다이어트 없나? 안 좋아 엘리스트 등에서 아 정말 좋아 아니 저번에 엘리스트 등에서 반대편으로 공격해야되는데 누가 미니언 많이 좋아하냐 이 컨텐츠에요 많이 좋아하면 안돼요 다른 쪽으로 공격해주세요 바로 옆에 계셔가지고 바로 옆에 계셔가지고 바로 옆에 친구가 아는데 친구 길이 친구가 아래는 팔고 제가 아래는 칠이 제가 좀 그래서 걸렸을게요 왜요 아니 지금 들어가면 지금 들어가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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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에이 삼십마리는 됐을거에요 삼십마리는 뭐지? 삼십마리는 뭐지? 에이 다음에는 그거 나인이에요 오케이 가도 어때? 베이비드래곤이 말 났어 난 문빵 넣어야 돼 응 난 문빵 있어야 돼 야 니 해골부터 하나 넣어라 아 안된다 이거 해골부터 넣어야 돼 아니 너도 안 넣어야지 아 너도 한번 넣어야 될거야 다 아니 그냥 넌 그냥 뭐 베이비드래곤으로 까르던가 아니 베이비드래곤으로 까르던가 아니 베이비드래곤으로 까르던가 전기차 그래 나뭇이요 나뭇이요 어떻게 베이비드래곤 어? 다이노 치지말까? 응 응 나뭇이요 아 나이 표정합시다 일단 천천 보여주세요 편집 쫙 하고 멀었어요 신선하고 이거 여기부터 여기부터 우리 지금 천사 천사야? 천, 천, 백이야 벌써? 자, 들어오세요 10년 전이란거에요? 10년 전이란거에요? 10년 전이란거에요? 오 서 너무 솔직히 타워 그냥 하긴 돼야 돼 아 치 치 치 치 치 치 이거 진짜 뭐 그렇게 해야 되나? 이렇게 때문에 더 많이 나왔나? 더 많이 나왔나? 더 많이 나왔나? 엘릭서는 이거 왜... 왜 그게 됐지? 왜요? 왜서 육으로 흘러줄까요? 아, 일단 엘릭서는 이거 좋아하는데 자기 효과인데 아, 그래요? 왜 이렇게 시작? 왜 타이밍이 돼야 제대로 지난데요 괴롭혔어 아, 안돼! 왜 그 타이밍이죠? 야, 너는 됐을래 아아아아아아아아 오오오 왜 이리 계속 안 나왔나? 왜 하나도 안 나왔나? 한 상자 워낙으로 이거 파워지에 주세요 이거 나 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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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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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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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늘에서 여기 고블린 들어갈게요. 고블린 두 분이 사도 될 것 같아요. 한 번만 딱 더 들어가면 되죠? 저는 간절을 원래 먹는게요. 카드 손을 산다니? 한 번만 더 들어가면 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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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2. 2. 2. 3. 2. 3. 3. 4. 4. 5. 5. 준비하겠습니다. 5. 6. 6. 7. 7. 7. 10. 11. 10. 10. 10. 11. 11. 12. 12. 12. 13. 14. 21. 아 ja 으 으 아 으 아 아 아 아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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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사이가 화산을 뺏다 면 마법을 다 팻다 왜 이거 와.. 다음에는 무슨 폭탄을 해볼까요? 폭탄! 엘릭스가 좀 많기 때문에 엘릭스가 이렇게 돼 아.. 폭탄! 와.. 레전드 나왔다 폭탄 병을 한번 해볼까요? 아니요! 파블로 타워 깨기 하실래요? 파블로 타워 깨기 하실래요? 네.. 마법 마법? 소머를 터뜨려 봐요 해골몬대로? 아니요 어? 아니다 흰 개미 때 광부마니? 해골 많이 광부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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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테드TV에서 저번에 했었죠 오늘 했었 창고불림만인 어떨까요? 창고불림만인 잠깐만요 창고불림만인 창고불림만인 어? 솔깃한데요 저렇게 달면은 충분히죠 창고불림만 볼까요?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그 외에도 재밌어요 이거 다 올리면 아 맞다 얼음마보 아아 따뜻하네 아름다운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아 지금 저희가 많이 하진 못했는데 아 소품이 여기소품 마실건가 여기소품 마실건가 여기요? 코블린 마이소 콘텐츠야 오늘도 하이라이트 아! 코블린 오두막! 아! 아 그걸 까먹다니? 이건 그냥 버리는 콘텐츠 이건 그냥 정상으로 해보는 거죠 아이 잘라야 된다 코블린 오두막을 안 넣었으면 아 이건 못먹지 지금 코블린 소원하게 하는데 코블린 오두막을 안 넣었으면 저희가 좀 깜깜깜깜 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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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야 되죠 아! 오 창고블린 안 죽어 조용조용 조용조용 막았어요 창고블린 말 토래 고블리마니가 Karajactive 고블린 매히는 심지 circa freaking бывает 한번에 마니나 빨리 끄세요 빨리 그러고 이게 조콘국사가 일용은 좋은데 근데 실제 과정은 파살이 없는 것 같으니까 뭐지? 파살 없는 사람은 전쟁하기만 하면 좋은데? 아 진짜 여러분들 파살 맛 아 얼짱 어uins 으어 아아아 우 EC 우 EC 열 수에 선 악 악 아мос 레고 아다 additions 네IDS 여기까지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되겠죠 다음부터는 안 되겠죠 다음부터는 안 불어 안 불어 자 자 이거 자 자 이거 어디 봐라 와